여기는 드라마 머니게임 푸스토어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 머니게임에서 맡은 캐릭터는 이름은 최이헌, 최이헌이고요. 기획재정부라는 곳에 근무를 하는 관료입니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해요. 그리고 최이헌만의 어떤 신념과 그런 주관을 가지고 그 진실과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안에 흘러가게 되는데 또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선을 잘 해나가면서 찍고 있어요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머니게임을 하게 된 이유이고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드라마 머니게임 재미있게 즐겁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니게임 파이팅! WWW-PUK-UNK-ELEK-WI-GEM-ELEK-IT 감사합니다.